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지난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추진단은 전국 군공항 인근 32만 가구 주민들의 소음피해 관련 법률은 19대에 이어 20대에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소음피해가 적은 민간공항은 법률이 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군소음법 제정과 시행 촉구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수원과 광주 군공항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군소음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1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발의됐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으며 20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